자, 10장 우리 3절로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통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생활아 육체대로 사오지 아니하노니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늘의 많은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도에게 복종 기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 찾는 것을 벌하려고 예배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할로리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도 큰 은혜 있기를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성경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그 천국은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 거룩하게 된 자 아들의 형상을 본받은 자 이런 분류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영원히 영생복락 신체들을 만난 것이 끝입니다 성경의 본결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그런 분류의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세전에 세상 만들기 전에 예수님으로 우리 구원할 것을 예배했다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잠깐만 소개하면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하나님이 사람 만드시는데 상세전부터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위험 부담이 있는 거라 왜냐하면 인간이 지어놨는데 자유의지를 주세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리모컨으로 조작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하시고 그런데 인간이 세상 가운데 죄짓고 교만하고 하나님에 대적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죄짓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용서하실 것을 이미 다 계획하시고 영적 세계에서는 천사를 만드시고 이 땅에서는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연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과 천사가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연받았거든요 그런데 다른 동물은 다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 형상으로 지연받은 존재가 인간이요 영적 세계에서는 천사입니다 그런데 천사도 자유의 지연받이거든요 천사도 말씀을 벗어나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형부를 주셨습니다 자 유다사 보십니다 유다사 유다사 유한은 계시로 앞에 있습니다 유다사 6절 봅니다 유다사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냐고 자기 처수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허감에 가두셨습니다 천사 죄짓입니다 하나님이 허감으로 결박에 가가지고 심판하시는 거라 자 베드로 후수 한번 보십니다 베드로 후수 베드로 후수 2장 보십니다 4절 보십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둔 구둥에 두어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사 영적 세계도 천사들이 하나님께 불순적으로 거역했을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이런 일은 똑같이 인간에게도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를 회복하는 계획은 없고 인간이 지어질 때에 인간을 회복시키는 구원의 불효도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지었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다가 지구 통치권 때문에 루시피 유혹을 받아가지고 인간의 죄를 범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딜까요? 에덴 동산이 어디 아십니까? 지금 예루살렘입니다 자 그때 말씀했지 오늘 오전에 다 올라섰는데 우리 세 성도님 세 성도님이 몇 번 왔습니다 계시는 예수 믿는 사람도 듣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걸 풀어야 되는데 보는 순간 제가 설교할 때 떠는 일이 없습니다 오늘 좀 떨립니다 왜냐하면 그 수준이 있는 것을 처음 듣는 분이 알아들리가 없거든요 그래 갑자기 급선해해가지고 그래 맞춰집니다 자 오늘 오해도 급선해하고 있지만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잠깐 따지면 지구 중심의 요가 요가 예루살렘의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재지었을 때 하나님이 동쪽으로 에덴이 동쪽으로 쫓아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에덴이 아담이 쫓겨났던 곳으로 고쳐있어 다시 개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왜 보낼까요 여기가 죄진 곳이거든 예수님이 십자가 진 곳이 아담과 하우가 죄진 자리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에덴 동산이 황금으로 찍혀서 못 들어가게 되지 지금 보기에는 황폐합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땅에 임하실 때 되면 아 스가리아 한 곳입니다 스가리아 14장 보십니다 스가리아 14장 1절 봅니다 여호와 날이 이르니다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두이고 내가 열국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사옥이 하리니 마지막 암하겟던 전쟁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모았던 열국을 예루살렘에 모아가지고 마지막 전쟁으로 인류 역사를 끝내십니다 그 장면인데 자 그럴 때에 성업이 함락되고 가혹이 약탈되고 분역할 욕을 보고 성업 백성이 절반이라 사로잡혀 가리니와 남은 백성은 성업에서 끊지지 않으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시시되 이왕 전쟁 날에 사온 것 같이 사시리라 여호가 누입니까 마지막 전쟁에 여호와께서 간섭하십니다 여호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아마겟전 전쟁을 종말하실 때에 자 그 다음 사절 그날에 그 여호와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남산에 서실 것이오 감남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꼴자위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자 이때에 여호와의 성전산이 여러분 지금 성전 황금 도움 있는 자리가 별로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이런 일이 지각병도 말면 성전산이 가장 꼬뜩이 올라갑니다 이때 이때 에덴 동산이 있을 때 쫓겨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땅을 뒤집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맞으면 이때에 땅이 갈라지면서 지진이 나면서 땅을 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회복시킵니다 황금을 지키다 지키다가 그 원어를 따져보면 뒤집어 놓아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이게 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을 조금 에덴을 조금 보내고 난 다음에 땅을 뒤집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마지막 아마교던 전쟁 그때 예수님이 땅에 오시면서 동서로 갈라지고 지각변으로 성령산이 가장 높아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에덴 동산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어디라고요? 지금 예루살렘이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이것을 회복시키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의 죄 지을 때에 미리 계획하십니다 에베 소수 1장 보습니다 에베 소수 1장 4절 보면 1장 4절 장세전에 보고 주시는데 장세전에 그리토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미 여러분 세상 만들기 전에 우리를 택하십니다 어디서 예수님 안에서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흐미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토로 말며마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영원히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보십니다 자 여기서 볼 때 하나님의 택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 거룩하고 그 다음에 흐미 없게 하기 위함 이거 다른 말라며 예수 그리도 형상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내용은 우리를 예수 그리도 형상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가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은혜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이 죄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왜요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해야 되거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천하셨다가 우리 가운데 성령님으로서 그럼 일하세요 예수님은 그러지 내 아버지께도 지금도 일하니 나도 일한다 하는 거라 예수님도 일하시고 성령님도 일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일하시고 성령님과 일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거룩하고 흠역적이 아닙니다 왜요 이런 자들만 천국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과 영생복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굉장히 기뻐하시는 뜻대로 창세전부터 괴가시가지고 이런 자들을 세롯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거룩하게 입은 자들은 예수님의 동생이 되어 예수님을 맡아들이고 아들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들과 영생복란한 것이 성령의 끝입니다 그런 내용은 역사 가운데 많은 일이 있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본질상 본질상 진노의 자녀거든요 우리 속에서 좋은 게 나올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만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목회에 이건 인식 못하면 모든 목회가 전부 틀리게 되어집니다 이거 열심히 만들고 잘한다고 되는 문제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방법도 해가시면 안됩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 오셨고 그것 때문에 성님 오셨거든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방법도 따라가지 않고 이것은 절대 이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지금 거룩함이 험이 없게 많다고 이 단어를 의심하는 목회에서도 많습니다 여러분 왜요 인간이 정치를 알거든 어떻게 우리가 저렇게 이건 불가능 불가능 여러분 산상순위지 예수님 그럽니다 너희가 나의 이 말을 듣고 순종하면 지르는 사람 같은 일에 반색이 집을 지는 나 그런데 불순종하면 어리석은 사람 같아서 머리에 집을 지는 하는데 지금 모릅니다 비 오면 전부 다 물어지는 거라 그러면 우리의 반색은 예수님 하신 말씀에 순종하면 반색이 집을 짓고 불순종하면 저는 머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세계진 신학자들이 산상순 즐길 수 없다 합니다 그럼요 그럼 그 설계 두고 가는 사람은 전부 다 틀립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반색이 집을 친다 하는데 목사도 그게 안 된다 얘기하는 거라 그러면 성령의 비밀네 이걸 전부 다 지인 말로 뒤집는 거라 손바닥 가지고 하늘 가립니다 그런 꼴이 되는 거라 뭐라고요 우리를 부른 목적이 뭐라고요 거룩함의 점도 험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그럼 누가 하나님의 아들 됩니까 여러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우리는 봤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인노받는 살아야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하나님의 눈에 범위가 멉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삶을 인생을 지대해 가시는 거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영이 누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런데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른 사람이 있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개시나 성리 역사를 다룰 때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왜요? 모르거든 주님은 모릅니다 33년 동안 예수님을 봤어도 목수 아들 예수라고 얘기하거든요 진짜 예수님의 정신은 하나님의 개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저보다 성료로 오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마찬가지 방보도록 가시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형상 만들고 하나님의 영생 복당합니다 그게 안 되면 어떨까요? 다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옥입니다 지옥 그런데 이게 얼마나 생각한가 하며 누가 보면 17장 한번 보십시오 자 26시로 봅니다 17장 26시로 봅니다 자 노아의 때 된 것 같이 노아 때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창조과학의 연구하는 사람 예를 들어 봅니다 노아 때 최소한 20억 됐다 어떤 분은 100억도 됐을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습니다 인구 좋은 게 아닙니다 최소 20억이랍니다 20억 때 몇 명 구원 받았다고요? 8명입니다 자 다시 보십시오 26절 노아 때 20억 가운데 8명이 구원 받은 것 같이 인자 때에도 그거라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 준비된 자가 적다 많다 명수는 모르지만 절대 마련이 없습니다 똑같다 하시거든요 거기다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어차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집 가더니 홍선하시고 저를 다 내렸는데 그때까지 몰랐다는 거라 그때는 몰랐대요 그 다음 롯데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냐 죄를 멸했는데 인자에 나타나는 그날에도 이러하다고 똑같다 얘기하시는 거라 여러분 이거는 우리는 절대 모릅니다 이거는 몇 명이라 감을 못 찾지만 예수님 말로 보면 적답니다 똑같다 그런 때가 오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에 관심이 든다고요? 그의 관심이 먹고 마시고 식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여기 전부 다 관점이 다 솟는 거라 그러니 준비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거룩하고 흐미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가시는데 모든 방법까지 전부 다 기루고 가시고 인도케 하시는데 문제는 이렇게 준비된 자가 적답니다 적대요 얼마나 적다고요? 노아 때와 로 때와 똑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이렇게 되는 자가 일단 절대 많다고는 보셨습니다 많다고 보셨습니다 얼마든지 될지는 죽어두고 봐야 되겠지만 절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본다면 이거는 말씀 보지에 말씀 그대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럼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자 오늘 일회각도 있는데 오늘은 고린도 10장 말씀 가지고 다룰 건데 10장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자 3절 우리가 육체에 생활하 육체들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변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 앞에서 견관신을 파는 강력이란 자 보십니다 우리는 두 싸움이 있습니다 싸움이지만 어떻습니까 전쟁입니다 전쟁이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 나옵니다 육의 사움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 앞에 견관신이 있습니다 이걸 파는 전쟁입니다 그 다음 에피소드 6장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사움이 아니요 세상 어둠 주관자와의 전쟁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하늘 앞에 있는 경관전이고 에베스에서 6장 10절에 넣은 것이니 세상 어둠 주관자 마귀 사탕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하나님 안에서 강가라고 전신값을 입어야 된다 얘기하거든요 그럼 누구든지 이 두 분류의 전쟁은 7일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많은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거리되게 복종케하니 자 보십니다 모든 이론입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고 자 하늘 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적하는 거라 대적해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하느님보다 더 높이 있습니다 셋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라 자 보십니다 이 전쟁이 안 되면 이 전쟁이 안 되면 곤란한 게 뭔가 6절을 보십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거리되게 복종케하니 거리되게 복종한다는 말이 뭡니까? 정확히 하며 예수는 마심에 복종하는 거거든 자 마심에 복종할 때 6절 시작 아멘 자 보십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 복종이 안 되면 전부 다 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복종을 해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복종이 안 되는가 하면 경관신 때문에 복종이 안 된다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있는 경관신을 파괴 만드셨는데 그 작업을 통해서 경관신이 깨진 사람은 하나님께 복종이 됩니다 그런데 깨지 못한 사람은 복종 자체가 안 되는 거라 복종이 안 되는 사람은 전부 다 벌하려고 준비한 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대사 논의가 후수 1장 보십니다 자 1장 5절 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공유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벗기하기 위함이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이 바뀌어지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 과정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앞에 있는 경관지를 봐야 되고 원수무하게 박살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과정 겪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합당한 자로 된다 하시거든요 자 컴퓨터 보십니다 자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누가에 예수의 모르는 자 복음에 복종치 않은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안다 하거든요 누가 복종치 않은 자가 자 보십니다 그러면 복음에 복종치 않을 때에 하나님이 하시게도 말씀해 놨는데 그러면 복종에서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이 경관지를 끼워야 됩니다 경관지는 뭔가 하면 첫째 모든 이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해 놨는데 그거에 대적하고 자기를 높이지 그 다음 모든 생각 이게 경관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경관진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 속에 있는 거라 우리 속에 경관진이 있습니다 이 경관진을 못 깨면 하나님께 복종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여러 각도로 다룰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보자면 우리 속에 있는 생각 어떤 생각이에요 뭐 어떤 생각입니다 왜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에 따라서 생명의 사망이 한가름 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은혜의 가운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가지고 예수를 말씀해 복종시키는 자들은 하나님께 복종이 가능한 거라 그런데 이게 안 되면 복종 자체가 안 됩니다 복종이 안 되면 하나님 맞은 뭐라고요 이 바늘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이 바늘에 못 들어가는 거라 반드시 우리 속에 있는 생각들을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해결 안 되는 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이 안 됩니다 복종이 우리 인간의 문제가 뭔가요 우리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자 1209페이지입니다 1209페이지 25절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를 정결케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것이서와 모두 우상을 성경해서 너를 정결케 하면 그 다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육실의 굳은 마음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 준대요 그럼 인간의 지금 이거는 이스라엘 배상에게 연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배상의 죄를 지음으로 말면 고토 예루살렘 땅에 전부 다 쫓겨났거든 하나님의 때가 됩니야 그들을 불러드릴 때에 온다면 불러드릴 때에 어떤 약속이 있는가 하면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우상을 성경해서 깨끗하게 하면 성령을 주시는 거라 새 영 주세요 새 영 주시면 어떤 현상이 납니까 인간의 모든 굳은 마음이 떠나고 주님의 마음 부들만이 임하게 된다는 거라 그럼 성령이 맞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배상에게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실 때 핵심이 뭡니까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변한되면 구원이 안 되는 거라 그런데 성령이 맞을 때에 어떤 작업을 하는가 하면 우리 가운데서 마음을 바꾸세요 우리 가운데 있는 굳은 마음을 전부 다 없애버리고 부드러운 마음 주님 마음을 주시는 거라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한다고요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 모든 말씀에 순용할 수 있는 주님 마음이 품게 되거든 우리 마음에는 좋은 게 없습니다 자 마가복음 7장 보십니다 7장 20절을 봅니다 20절 자 가셨습니다 또박또박 시작 또 가르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노는 것은 악한 생각이 노는데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헐기는 눈 회방 교만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앞에 보십니다 자 그럼 보십니다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경관 지내라고 말씀하는 이것들이 이것들이 우리 속에서 나올 때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그 문제가 뭡니까 마음 문제인 것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절대 은혜의 반전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로모드 12장 일자리에서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으래요 여러분 마음이 변하는 게 새롭게 돼야 됩니다 어떻게 새롭게 되겠습니까 마음에서 놓을 때마다 모든 사람을 전부 다 더럽게 하는데 그 마음이 새롭게 돼야 변화받는다는 거라 그럼 그 마음이 새롭게 되는 방법이 뭘까요 성령의 말씀은 굳은 마음 자고 부드러운 마음 주세요 자 인간 마음 속에 있는 굳은 마음 그리고 성령의 역사섭이에요 굳은 마음이 떠나가고 부드러운 마음 주님의 마음이 마음이래요 그럼 굳은 마음으로는 복종이 안 되는 거라 굳은 마음이 뭡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 이 모든 견관절이 이게 굳은 마음입니다 이거 이 굳은 마음이 있으면 복종이 안 됩니다 나올 때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라 그런데 성령의 말씀이면 굳은 마음 자고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 주셔가지고 말씀에 순종과 복종이 강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개미 뭡니까 이웃 사랑하지 자기 몸까지 사랑하지 이거 안됩니다 이거 그런데 우리 가운데 굳은 마음이 떠나고 주님의 마음이 임하면 모든 말씀을 다 찍힐 수 있는 거라 왜요 주의 마음이 내 거다 우리 신앙은 자기의 굳은 마음을 다 제하고 주님의 마음을 받아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이걸 보고 사도발이 고백했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속에 주님이 사신다는 거라 그러면 주님이 사시는 것이 다른 말은 뭡니까 주님의 마음이 임해서 살아가는 건 거라 그럼 굳은 마음은 굳은 마음에서는 나올 때마다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면 뭐 한다고 우리 마음을 취한지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마음이 다뤄지고 마음이 변화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 이 바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올 때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마음 속에서 좋은 게 뭐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라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거둔 마음 차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거든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내 마음 말고 주의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방법은 성령 충만은 달리 방법이 없는 거라 언더스템 자, 보십니다 그러면 첫째 모든 이론이 뭡니까 어릴 때부터 배워와지 공부하고 그 다음에 노하우 생기고 모든 지식 모든 방법 이거 전부 다 경관심입니다 경관심 여러분이 뭘 배워서 어떻게 가지고 있던 그것이 전부 다 경관심이라는 거라 여러분 경관심이 다른 말은 뭡니까 원수마귀 요새입니다 원수마귀가 성을 짓고 역사하는 자리인 거라 어릴 때 배웠지 지금까지 진리 가운데서 깨달아지 않은 것들은 전부 다 모든 이론입니다 모든 이론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옛날에 기영아 내 교회 나와야 되겠다 그래 친구야 니 참 용하다 그럼 어쩌다 그런 마음 묻노 그러니까 하늘 보니까 저 누가 지겠노 저기 오연이 있는 것은 아니고 분명히 지인이 있대요 그 지식을 꼭 하는 것 같다는 거라 그래서 교회 나에게도 얘기합니다 그런 친구 있으면 별로 전부 안 될 겁니다 왜 자연 가운데에 자연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거라 없으니 무엇보다 우리 정봉은 집사님은 이름만 밝히겠습니다 봉사가 주고 관을 묻을 때 그때 하나님의 계시가 와가지고 교회 나오게 되었다고요 여러분 그런 상황 물론 그런 상황도 대저 중복해도 이 시작이 되겠지만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무엇보다 모릅니다 여러분 모른다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 세대이지 부모 공경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세대에 복이 있을 리가 없는 거라 부모를 공경해야 이 땅이 잘되고 장수는 병이 없다는 거예요 병이 없어 그런데 부모 공경 안 하니까 모든 어려운 것들은 다 마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순리가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아침 때면 눈 뜨고 밤에 자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제가 인생을 잘못 사는 건 아니지만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기도하고 잤다가 새벽 4시 반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고 30분 자고 일어나왔거든요 옛날에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거꾸로 사는 거라 왜요? 대가 지불한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니까 은혜지 그런데 영리로 가면 다 건강행시도 건강행시도 딱 문제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배웠던 모든 이론이 이거 전부 다 원수마귀가 역사하는 요새와 진입니다 진 이거 다 깨야 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어떤 이론 갖고 있습니까? 뭘 경영해가지고 갖고 있습니까? 그거 전부 다 모든 이론이라니까 그러면 무엇이 참된 이론일까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주여로 말씀 묵상하지 입에서 말씀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시기거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순용하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지 악인의 궤 죄인의 궤 정확히 구별하는 거라 안 보는데 말씀 묵상하는 사람은 보인다거든요 그러면 세상에 떨지라도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생각하고 진리의 말씀에서 살아가는 그 방법이 참된 방법입니다 그러면 진리의 방법에 다른 방법으로 전부 다 모든 이론이 들어가는 거라 이게 재미있는 예고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젊은 애들 보고 안개의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정직하면 사업할 수 있나 없나 하니까 대략 85%의 애들이 한국에서는 정직하면 사업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그 친구들이 때가 돼가 사업할 때 정직하겠습니까 정직 안 하겠습니까 정직할 리가 없는 거라 그러면 걔들이 세상 인원으로 뭐라는 거면 한국에서는 정직하면 사업이 안 되니까 정직하지 말자고 하는 거라 성령은 뭐라고 하십니까 정직한 자에게 온전한 완벽한 지혜를 예배해 주십니다 여러분 정직한 자 하나님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세요 그러면 한국에서는 정직하면 사업할 수 없다 그건 세상의 이론이고 하나님의 이론이 정직해야 완벽한 지혜를 예배해 주십니다 그럼 무엇이 세상의 이론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이론인지 이게 구별되어야 되는 거라 이게 구별이 안 되니까 소비입니다 소비 그러면 우리가 생각 살아갈 때에 세상에 배웠다고 배워서 갖게 된 모든 지식 이론 노하우는 전부 다 원수막이 역사는 지혜입니다 이거 박살랭니다 어떻게 박살랄까요 박살랭니다 박살랭이 잘못됐다면 잘못됐다면 정부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 정부가 뭡니까 신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냐 어 정직한 자에게 완벽한 지혜를 주시네 이게 저주기 아니다 말입니다 오래 속이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자가 문제가 있지 잠은 21장 6절입니까 속이는 말로 돈 벌지에 죽음을 부릅니다 죽음을 부릅니다 죽음을 부르는 행위가 되는 거라 그런데 정직하면 사업 뭐한다고 부정직하게 속에서 사업하면 전부 다 죽음을 끌어들리는 행위가 되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일원이 뭔가 이거 박살내야 됩니다 이거 아시겠습니까 옛날에 지금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제가 교구장 목사할 때 안수입사였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 나누지 그럼 알갑니다 아이고 목사님 사업을 안 해봤자 그래가 안 돼요 술 먹이고 뭐 할 거 하여 뭐 사람이 계약이 되지 그래 고집이다 그래 고집혀 도통 하늘 말씀 안 받는 거라 그래갖고 안 된다고 그래 신화하고 싶다고 찾아봤습니다 제가 그 인간 알거든요 책을 몇 권 줬습니다 책을 몇 권 이거 읽고 마음에 감동되거든요 그것도 오래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책 보고 엄청나게 은혜 받아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 깨진 거예요 그것도 오래갖고 시간 걸리는 거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됩니다 다른 건 다 모든 게 이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했지 가압니다 오늘 아까 오늘 우리가 다른 말씀은 뭡니까 노아 때가 되면 예수님이 임할 때가 되면 노아 때와 똑같다고 하는 거라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하셨거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도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적합니다 자기가 더 자기를 높입니다 아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졌으니까 믿음은 다 구원 받는다 그러면 예수님은요 지가 하나를 말씀하시면 대적하는 꼴이 되는 거라 말씀하시면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지가 말씀하시면 그러시거든요 이게 심각합니다 예수님은요 너희가 내 말씀 받는데 너희가 내 말에 그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아 내가 자유케 한다 모든 죄가 자유케 한다니까 예수님은 바리신들이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뭐 우리 보고 자유하라 하뇨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지면 다 죄종이다 죄종은 아버지지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또 예수님은 다 구석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 속에는 지금 예수님이라고 나를 따로 오는 너희 속에서는 내 말을 받을 공간이 없다 이야기하시는 거라 예수님은 받을 마음이 없습니다 보십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보입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느니라 예수님인자입니다 마음에 말씀 받을 공간이 없다는 거라 그러니 엉뚱한 짓 하게 되어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다가 보십니다 42절보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정세가 누입니까? 자 30절 봅니다 이 말씀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던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지금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해? 너희가 내 말을 받을 곳이 없고 내 말을 듣지 못하는 것은 너희는 마귀 새끼라는 거라 너희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같으면 내 말을 받는데 왜요? 예수님도 하나님께 났거든 하나님께 났어 이 땅에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들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못 받는 이유는 마귀 새끼라는 거라 자 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받지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틀었고 자기 말이 옳다고 합니다 이게 원수막의 경건 진입니다 이 박살렘입니다 진리 그대로 가야 되는 거라 그 다음 모든 생각을 사로잡으라지 어떤 생각? 모든 생각입니다 모든 생각을 전부 다 사로잡아야 돼요 왜요? 모든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러면 육신의 생각이 뭔지 영의 생각이 고개를 뭐하면 이것도 먹통인 거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4년 만에 살아날 것을 얘기하니까 3년 만에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랍니까? 주여 그리 맙소서 책망합니다 그들이 없을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랍니까?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소로다 베드로가 사탄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사탄화 된 상태가 되었다는 거라 그게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라 하나는 나라의 일에 사람 생각을 할 거라니까 예수님이 사탄을 압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베드로가 실수는 뭡니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별을 모아는 거라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을 구별을 모아지 그 주님 앞에 가면 사탄이라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분명할 수 있어야 하는 거라 모든 생각으로 사로잡아 가지고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진짜 생각이 있습니까? 이런 말씀 깨닫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셔서 그 말씀으로 생각하는 영의 생각이 진짜입니다 그 기준이 뭐라고? 그게 말씀인 거라 말씀 말고 다른 모든 생각은 전부 다 원순마귀가 역사하는 견관신입니다 우리를 멸막힌 한 겁니다 그러면 이 견관신을 파주한 것은 하늘에게 복종이 안 된다 하시는 거라 그리고 예수 믿는 이런 겁니다 그러고 호미였기 위해서 여러 단계가 있는데 가장 깊은 단계가 뭔가 하면 우리 마음보다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 바꾸는 방법에 성령이 맞으면 굳은 마음 쬐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거든 그럼 굳은 마음 가운데서는 절대 좋은 게 논리도 없습니다 여러분 굳은 마음 가지고 열심히 해보겠다고 전부 다 처줍니다 처주 안 됩니다 영역 자체가 다릅니다 여러분 자, 보십니다 경관신이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복종이 안 되는 거라 그런데 복종하겠다고 고집 피우지 해 그러니 권이 안 되는 거라 안 된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 한 3만 가지 생각이 떠오른데요 여러분 사람의 자기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생각을 만들고 생각을 지어낼 수 있는 권씨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이 3만 가지 떠오를 때에 3만 가지 모든 생각을 구별해야 되는 거라 예수 믿지 않을 때는 모든 생각을 전부 다 받아들입니다 가끔 대한민국 법위에 처족되면 이거 형무소 가겠네 이거 고소도 안겠네 그런 것들은 조금 절제할까 절제 안 합니다 제 마음대로 다 합니다 그러니 원수막이 불신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귀신 역사가 계속 있는 거라 계속 그런데 우리 언에 봤지 그러면 진리의 말씀 받으면 진리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거든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생각하는 것이 영의 생각입니다 그럼 우리 생각을 전부 다 바꿔야 되는 거라 기분은 뭐라고요? 마음입니다 구두 마음 가운데 좋은 거 놀랍습니다 나올 때마다 사람 덜이 빕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의 말씀에 부드러운 마음이 되거든 그러면 내가 나를 압니다 지금 내가 마음이 부드러운지 내 마음이 강파가니 내가 압니다 여러분 왜 강파할까요? 강파한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스 3장 보십니까? 히브리스 3장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의 말씀을 듣거든 노하섬의 격동에 광리에서 심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파케 하지 마라 10절 그러므로 내가 이 새들 노하여 가로돼 제가 항상 마음이 강팍하고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다 자 보십니까? 마음이 강파가니 생명 길을 모릅니다 길을 모른다니까 자 밑에 보십니까?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명세한 바와 같이 지인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삶과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냐는 악신을 품고 살아계에서 하는 게 떨어뜨리까 염려할 것이오 오직 오늘을 읽은 동안에 매일 피자 서로 권면해서 누구든지 죄욕으로 마음이 강팍해 되는 것을 해결해 주라 합니다 어떻게? 매일 피자 서로 권면합니다 왜요? 죄욕으로 마음이 강팍해 되지 않도록 자 보십니까? 남의 여자가 이쁘지? 이쁜 마음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야 죄정욕의 역사도는 전부 다 그 정체가 마음이 전부 다 강팍해지는 거야 왜? 왜 교회에 교제가 필요하다고요? 이런 죄욕으로 마음이 강팍하게 될 때 하나님의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늘 피자 권면하고 서로 위해주고 중복이 되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떨어지는 것을 면의 방지하라 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자 보십니까? 우리 문제는 성인의 말씀은 마음 바꾸거든요 마음이 안 바뀌는 게 신앙 이유는 다른 종교와 똑같습니다 종교생활은 종교생활 마음이 안 바뀌면 그런데 마음이 안 바뀌는 게 좀 바뀌게 됩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라 어떻게? 모든 생각 모든 일을 전부 다 사로잡으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종이 안 됩니다 복종이 안 되면 하나님이 벌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하시는 거라 복종은 뭘 의미할까요? 거룩하고 흐뭇하게 만드는 작업을 이루어 가실 수 있게 하는 거라 그러면 우리의 삶은 혈구가 되기 위한 삶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경관전을 파는 강력이라 경관전이 뭡니까? 모든 일은 모든 생각 전부 다 사로잡는 것이예요 이게 안 되면 신앙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아까 요한복음 8장 받았지만 저는 놀랬습니다 왜요? 너희가 내 말 받을 공간이 없고 그리고 너희는 마귀 새끼다 하시는 마귀 새끼 너희가 예수님이에요 아닙니까? 예수님은 마귀 새끼야 마귀 새끼 너희는 너희는 내가 아버지과 나와서 아버지의 말을 하는데 너희가 듣지 못하는 것은 마귀 새끼요 너희가 내 말 하나님의 아들 같으면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거라 왜 내 말을 듣지 못하냐 말씀하십시오 왜요? 마귀 새끼거든 누구 보고예?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민족적인 왕따와 그리고 유대교도 출교당합니다 그래서 상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고 있는데 예수를 뭐라고예? 그럴 수 있다 하시는 거라 요한복음 8장 다시 갑니다 요한복음 8장 4주 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예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미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나서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왜 말씀 못 깨달을까요? 욕심이 마귀의 욕심이 그 속에 있다 하시는 거라 마귀의 욕심이 있으니까 절대 말씀을 못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하느님이 진리의 말씀에 그냥 깨달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보십시오 자, 저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오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하는 마음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 하는 거다 47절 시작 다시 시작 왜 말씀 안 들을까요? 하나님께 안 속했는 거라 여러분 지금 제가 하나님의 말씀 잘하고 있습니까? 그럼 이런 거 받으셨는데 왜 못 받는다고요? 마음의 마귀의 욕심이 있으니까 있을 거 있다 하시는 거라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못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난 자는 내 말을 들을 수 있다 하시는 거라 그것부터 봤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51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 그러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나 누구예요? 내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내 말을 지키면 지키면 지키셔야 되거든요 자, 보십니다 그럼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음료품과 예사보면 가름이 있습니다 미워하면 살입니다 생각이 어떠한지 그 위인도 그렇다고 말씀하지 그럼 미워하면 살인 거라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보습니다 미워하면 살인 거라 이거 주님의 말씀입니다 포르나 보지 이미 가늠했습니다 눈으로 범한 채 지옥 갈 수 있기 때문에 찍은 내 버리를 하십니다 누가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의 말씀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 안 받는 거라 뭐 받습니까? 신학 받습니다 신학 다른 말로는 교리 받습니다 교리 성령부서는 교리는 그 교리 아닙니다 그 진리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요 유럽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이 만나려가지고 예수님의 말씀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제발 쪼개가지고 말씀을 말씀답지 않게 만들어놨는 거야 제가 신학교 갈 때 그때 가가지고 첫 시간에 많이 다툽 다툽니다 노엘 나와서 교수 보고 당신 진짜 교수 맞냐 목사 맞냐 우찌 그리 가르치냐 그 창식이 신하라 하거든요 그 다음에 홍해 그 갈대밭을 합니다 그 어린이는 그럼 의문이 나와가지고 그래갖고 학교 그만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는 뭐라 하냐 합니까 병신 같은 거 그것도 하나 해결 못하면서 목사 되겠다고 고라 합니다 우리 보고 고라 합니다 그런 시험들 시험들 하다가 많이 유럽 판차섬이 유럽교회 현상 알지 그런데 미국은 유럽하면 끝보고 너무합니다 미국은 유럽에 대한 심각한 열등감이 있거든요 유럽하면 끝보고 너무합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까지 전부 유럽신화 다녀옵니다 다른 말은 우리끼리 말입니다 그걸 그래 돈 주고 배우는 거라 그리고 배우는 거밖에 없으니까 계속 쓰레기를 내는 거 여러분 예수님 내 말을 지켜야 된다 내 말을 온 세상 나하고도 너희가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라 말씀을 하거든요 엉뚱한 가르칩니다 나가나 마나 나가나 마나 정말 한국에서 성교사 많이 나갑니다 세계 제2위입니다 이 위 나가 뭐합니까 엉뚱한 가르칩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가 보통 문제가 아닌가 여러분 예수님 바리새인 보고 책 나오지 너희는 너도 천국 안 가고 가고 싶은 사람 문을 다 막고 있습니다 너보다 배나도 지옥자식의 마음도 하십니다 왜요 엉뚜리 가르치거든 여러분 아까 말씀했지 제가 지금 시간 때문에 하나님의 성의 다 그려놨습니다 아까 얘기했지 이게 성경의 목적이라니까 이거 신구역의 전체 목적이 이겁니다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거 관점 가야 되는데 제가 올해 목격이 26년째입니다 제가 아는 건 말이 없습니다 저도 고심 고심하다 하나 깨닫게 하신 겁니다 만만치가 않는 거라 그러니까 그럼 무슨 수로 우리 죄인된 본질적인 본성적인 개조 가능성 제어른 인간이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꿈도 못길래 꿈도 못길래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다 4장 보십시오 갈라디아다 4장 19절 4장 19절 있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그리대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신을 위해서 해산한 수고를 하느니 사도벌이 어떤 해산의 수고를 합니까 아들이 형상인 거라 다른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르기 위해서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변화받지 않으면 변화가 안 되는 거라 그 어떻게 변화됩니까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은 성령이 맞으면 굳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주시는 거라 그럼 우리 평생에 내 마음 굳은 마음 이 마음이 떠나고 주님의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임할 때까지 성령 충만한 만드시고 주님 마음이 임했다면 그 마음을 계속 지켜가는 거지 이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아니면 안됩니다 무슨 수로 원수를 용서하려고 무슨 수로 그런데 누가 밉지 그럼 그 인간을 위해서 축복이 돼줍니다 속은 뒤틀리지만 다 축복이 돼주면 성령이 임하지 그러면 어느 순간 성령이 쫙 임하면 그것은 마음이 딱 바뀌는 거라 그 왼수가 불쌍히 봅니다 지가 그래 고통받아놓고 하늘 마음이면 아이고 어쩌다가 저리 인생을 사노 그래 그 흥률이 많은 불쌍히 있는 마음이 많은가 거기 주님 마음 로마스 5장 5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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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에서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믄 그것이 내 속에서 주님이 사시는 겁니다. 이거 안 되면 신앙은요. 확보합니다. 확보합니다. 열심히 하지. 봐야 됩니다. 뭐때문에 열심히 하는지. 그러므로 그러면 방법은요.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아 내 고든 마음을 취하고 보들만이 이만큼은요. 여기다 우리가 신앙에 생사가 하려고요. 생사가. 이거 안 되면요. 그 고든 마음 가운데 나올 때마다 더럽게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전부 신앙은 시키겠다고요. 안 되는 거라니까. 안 되게 되죠. 에베소스 4장 보십니다. 우리 성료림은 별로 은혜 안 받아도 되고 또 은혜 받을 뿐 은혜 받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4장 보십니다.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원에서 증가하느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험한 것을 행같이 너는 그렇게 하지 마라. 총명이 어두워지고 제 가운데는 무지함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야 돼요. 마음이 굳어짐에 생명에 떠난 증거고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있는 증거입니다.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생명에서 떠나야 되다. 그럼 왜 합니까?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세를 방탕에 방임하고 못돈 들어온 것을 욕심으로 향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토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여 너희라. 우리 그리 사는 자가 아닙니다. 성령의 말씀은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 마음이 계속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 마음에 구둔 마음치하고 주의 마음 부둔 마음이 맙니다. 그것으로 모든 말씀에 순종이 가능해지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원래 꼭 은혜되면 여쭤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도 없이 은혜되나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변화 안 되는 신앙은 신앙입니다. 마음을 만지지 못하는 목해는 목해가 아닙니다. 오늘 집사님이 십사 대접하십니다. 하지 마십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은 뼈도 못 줄이게 한다고. 그렇게까지. 왜요? 사람 방법은 안 됩니다. 말씀을 전하면 말씀이 역사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우리 마음을 바꿔놓는 거라. 전부 다 빛이구의 어떤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화시키는 힘이 가리겠거든요. 말씀이 생명이거든. 생명력으로 역사하는 거라. 무엇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자, 보십니다. 그들 마음이 부들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성리의 마찬입니다. 그리고 충만한 받으셔야 합니다. 충만한 받으셔야 합니다. 이 작업이 가능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 보십니다. 마음은 부들 마음이 됐는데 진리 모르면 기도만 하지. 그래서 말씀 모르고 기도만 하면 이게 또 곤란해지는 거라. 어떻게 될까요? 기를 모릅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기도는 하나도 모르는 거라. 무당대기 십상입니다. 해놓은 기도는 좀 믿고 진리는 모르지. 그러니까 하는 짓이 귀신의 역사도 모릅니다. 왜? 분별은 모르는 거라. 그런데 진리 알면 진리가 쫙 빛이 나기 때문에 어둠은 그만 편합니다. 뭐 따뜻 집습니다. 잘못된 게. 그런데 진리 모르면 전부 다 어둠 속에 있는 거라. 자, 보십니다. 여러분 속에 원수막이 견관치는 애 진리 말씀 북상할 때 진리 말씀으로 구별되는 거라. 그럴 때에 새로운 진리의 정보로 이것들이 깨달아지고 전부 다 제거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말씀에 복종 안 시키면 하나님께 복종이 안 됩니다. 복종 안 되면 하나님의 벌하려고 준비해 주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자, 누구든 이제 이 과정 그치지 않고 예수는 못 믿습니다. 민도 폼단대 앞서 다 엉터리입니다. 다 엉터리 왜요? 하나님께 복종이 안 되는 거라. 복종이 자, 원수막의 견관장의 최고의 진리는 뭔가 하면요. 우리가 말합니다. 네가 예수 믿겠다고 네가 하는 사람 되겠다고 택도 없다. 이 까붙니다. 속에서.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 구별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 묵상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전부 다 우리를 분밀하게 만드는 거라. 그런데 미련한 사람이 있습니다. 야고버스 1장 곳입니다. 야고버스 1장 보십시오. 자,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이 구원이 뭡니까? 거룩함에 점도 험도 없는 겁니다.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말씀을 온량으로 받아라. 너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 자신이 속인 자가 되지 마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리 억울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이 보호가서 그 모의 어떤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일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오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말씀 들을 때 깨닫습니다. 그런데 실행에 옮기지 않는 거라 얼굴 딱 보니까 얼굴이 거지색이거든 어? 거지 내 옷 이렇게까지 돌아서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 일이란 거라 그런데 말씀 깨달음이 빨리 쉴 거라는 거라 세수하고 회귀해서 그렇지 그러면 모든 범세에 복이 있대요 그 복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 봐도 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 복이 있을 리가 없는 거라 모든 축복은 순종통에서 옵니다. 순종하면 순종이 되거나 복을 주시거든 그런데 이 사람은 순종이 없습니다. 듣기만 하고 순종이 없는 거라 그러니 범세에 복이 없습니다. 복이 없어 그 밑에 보십시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고 자기 혀 재갈 먹이지 않냐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없것이라 지가 지의 마음을 속이는 거라 여러분 왜 지가 지의 마음을 속일까요? 진리 빚이 없는 거라 그럼 말씀 듣기만 했는데 들었다고 믿음 좋은 거로 착각하지 지가 지의 마음을 속이는 거라 이게 어떤 결과만 만들겠습니까? 위험함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가 지의 마음을 속이는 거라 어쩌라고? 들을 때마다 실행해야지 말씀 깨달을 때마다 실행하고 순종하시면 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이해가 없습니다. 빛이 오는데 어둠이 있어야 이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없으니까 어둠이 판을 치는 거라 왜 지가 지 속이냐? 지가 지 속이지 그러면 모든 귀신, 마귀의 모든 사람이 지 다 속입니다. 모르거든 그런데 말씀 깨달아 자기가 자기 마음을 안 속이지 그럼 마귀도 못 속이고 어떤 사람도 못 속입니다. 왜? 진리 빚이 있거든 언더시대? 그러므로 이런 우리 신앙에 경건의 과정이 있지만 이해가 안 되면 그 신앙은 헛밥입니다. 전부 헛겁니다. 헛겁 입에 지옥불이 나오는데 인생의 수레바퀴를 전부 다 불태운 쉬지 않는 아기요 사람 중에 독이 가득한 지옥불을 확 내면서 구원 받겠다고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제가 물고 혀 깨물어야 되는 거라 왜요? 네 말로 어렵다는 점을 받고 네 말로 중전 받습니다. 다른 말로 말 하나 가지고 천국 지옥이 가내된다는 거라 그런데 은혜 받았다면서 온갖 지옥불을 다 내지 지가 지옥불을 모르는 거라 이 지옥불이 이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지옥불을 뜨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지가 왜? 진리를 모르는 거라 그러니 입에 재갈 물리지 않는 경건은 사거리다 헛겁니다. 헛겁 지의 마음속에 다 헛겁니까 그럼 진리빛이 있으면 이거 안 믿어 이거 이거 안 속는 거라 내 생각은 내가 안 속십니까? 이 작업이 돼 말선받는 마음밭이 있지요? 천국 씨앗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의 말씀입니다. 이게 천국 씨앗인데 이 말서를 뿌리는데 말선받는 마음밭이 있습니다. 자 길갓밭 돌밭 거기 돌밭이든 나는 늘 돌짝밭이라고 했거든 그 새우가 돌밭이더라고 돌짝은 사투리입니다. 여기는 가시고 옥토가 있습니다. 마음 상태가 다릅니다. 여러분 길갓밭이냐? 못 깨닫는 거라 못 깨닫니까 새가 와서 다 먹어버립니다. 원수마귀가 맛은 다 삐아쳐가는 거라 여러분 돌짝밭은 돌밭은 아멘하고 받았지만 어렴 타고 오지 적신이 멀어집니다. 대가 지불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교회 문제 주요 종 문제 맛은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지 마음밭에 돈이 많은 거라 돈이 많은 거라 그런 돈을 빼는 자금을 해드릴 건데 돈을 안 빼내지 평생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 상겠다는 그런데 천국 결세라는 것은 제가 떨어지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 말씀 깨닫지 깨달으면 순종하거든 순종하는데 어떤 어렴 타고 와도 끝까지 대가 지불하고 인내하지 인내가 천국 결세라거든 그런데 돌밭 가슴밭에 인내가 없습니다. 그 말씀으로 기뻐하지만 어렴이 타고 위기도 오면 적시로 무너지는 거거든 마음 상대에 따라서 천국 지옥 좌우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망가지고 절대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어야 말씀 깨닫습니다. 깨달아야 순종인데 그것은 마음은 말씀 자세를 못 깨닫습니다. 여러분 못 깨닫는다니까 민다고 아무리 폼 잡아놔도 막은 티미문에 저 어둠 가운데서 그래서 예배 들을 때마다 어떻게 와야 된다고요? 옷도 예쁘게 입고 와야 되지만 옷만 이쁘면 안 됩니다. 마음도 예뻐야 되는 거야. 예배 시간시간마다 마음을 변화시켜서 마음을 예쁘게 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다음 주부터 옷 볼 때 마음도 보세요. 내가 또 이불에 시부려가지고 누구 힘든 사람이 돌아보시고 그러면 전화해가지고 맨하도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받을 만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라 주님이 받을 만한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물을 드릴 때에 원망 들을 만한 이거들라 화목하고 예배들라 하지. 제가 부목사 때에 예전에 말씀했지 부목사 때에 부교육자 40명 있습니다. 그것도 한 사회인 거라 뒤통수 때리고 고자질하고 이야 대학하십니다. 똑같아 전부다 속이 썩어가지고요. 예의도순봉계에서 영성팀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집을 나는데 찬양하는데 손잡으래요. 손잡았는데 눈바라는 거라. 눈 보는데 찬양 부릅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찬양 부르는데 한 소절 못 놓고 다 없디다. 왜 저거다. 뜨끈뜨끈하겠다. 눈을 못 보는 건 눈을 못 봐. 오늘 집에 갔어. 남편하고 손잡아. 눈 안 봐. 눈 봐지는가. 우리는 잘 보지. 늘 보니까. 그런데 마음의 뜨끈이 눈동자를 못 보니 눈동자를 못 봐. 여러분. 그래 손잡아 보는데 해라기가 보는데 한 소절 끝나기 전에 다 없디다. 통곡하여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깨달은 거지. 야 그것을 알려고 저는 순복음 출신이 아니거든. 저는 장로교에서 공부하고 하나님이 순복음 가려 순복음 가수 갔거든. 그거는 나는 이방인 거라. 그러니까 왕따 뭐 비슷한 그런 분위기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손잡고 눈을 보는데 하여튼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 울고 통곡 다 했습니다. 그때 깨달은 거지. 야 이래 마음이 뜨끈뜨끈한 거 많이 두고 회개 한 번 안 하고 예배 드리는 거라. 너희가 예물 드릴 때에 원망 드릴 만에 이상 나오게 달라 반드시 화목하고 와서 드려야 되는데 그 상한 마음 미운 마음 그거를 예배 다 드릴거든. 예배가 연락드렸겠습니까? 머리가 대행합니다만 제가 부목설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제가 드린 예배를 몇 번이나 받으시니까 이 손가락과 손가락 꼽아줘 왜요? 그 말씀은 안 가르치대요? 속이 썩어지도 회개하라고 그들이 예배 드리는 거라. 그런데 원망드는 말이 있으면 예배가 안 된다. 자, 로마서 12장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의심을 내렸고 나무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거룩한 산채사로 드리라 이런 너희에게 드릴 영적 예배 이라. 자, 어떻게 라고요? 자, 오늘 말씀 받고 가지. 갔다가 다음 주 오실 때 우리 몸을 산채물로 드려야 되는 거라. 그 이야기는 왜 그랬습니까? 각도고 피 뿌리고 하나님께 불태웠거든. 오늘 그리 안 하는데 몸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 믿는 삶을 삽니다. 그 열매를 가지고 몸으로 거룩한 산채사로 드리라는 거라. 그의 시간대도 끄덩이 와가지고 몸을 얹지 말고 몸을 하나님 받으실 만한 산채사를 드리는 순룡의 삶을 그리고 와서 드리라는 거라. 열매 드립니다. 열매 아시겠습니까? 기도한다고 다 받으십니까? 예배 드린다고 다 받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십니다. 마음 여러분 생각이 손 안 대면 믿음은 헛방입니다. 그 경우는 다 헛겁니다. 헛거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지금 뭔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도대체 무엇이 신앙인지 지금 교회는 예배 안 빠지고 헛금 좀 많이 하고 기도 좀 하고 전도 많이 하면 확실히 믿음 좋답니다. 기본입니다. 기본이라고 진짜 믿음의 실력은 말씀의 순종을 이뤄야 되거든. 원선을 용서하고 진짜 실제 말씀에 대한 순종을 열매를 맺어야 돼. 거기 실린 거예요. 거기 실려. 경건은 흰 두개 우리를 못 따라갑니다. 성실세 하루에 삼선배 삼선배 못 따라갑니다. 못 따라가기라고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경우는 우리를 못 따라가는 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렇게 안 내면 회개하시지만 대략 회개 꺼리 만들지 마시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몸으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삶을 살다가 그 몸의 열매 가지고 산채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 아시겠습니까? 예배 딱 들을 때 얼굴은 편합니다. 한 주 잘 살았는지 지금 걸리고 왔는지 얼굴 딱 보면 편합니다. 눈빛 봐도 표관하고 하늘은 깨뜻습니다.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게 그렇게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도 연락이 되고 예배가 연락이 되는 거라 그래서 예배가 연락이 안 된다 하십니다. 연락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옥토바도 아무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했지 마음에서 노을 때마다 사람을 더럽게 하거든 정도차에 계실 뿐이지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 숙력해서 천국 결실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마음을 기괴됩니다. 기괴 그런데 마음을 기괴하는데 문제가 뭐라고요? 이 문제란 거야. 이 문제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하나가 복종이 안 됩니다. 복종 그래서 사우랑 이 문제가 사우랑 전쟁해야 한다. 전쟁 전쟁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8장 다시 돌아와요. 우리 에스겔 36장 보고 요한복음 8장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6장 복습할 때 우리 성도님은 잘 들어놓으시고 여러분의 실력으로 만들어가지고 남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자 36장 26절 세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세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욕실에서 굳은 마음을 지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게 신앙의 키포인트입니다. 성령에 맞춰서 굳은 마음을 지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임하지 않으면 신앙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출발입니다. 그리고 더 충만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구나.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슬자 또 내 신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느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시던 모든 말씀에 신경이 가능합니다. 왜요? 내 마음이 아니거든 주님의 마음이 있거든 그런데 이게 뭐 금방 됩니까? 그지? 계속 기도하고 충만을 받으시고 그걸 이루어가야 되는구나. 자 겉으로 하기는 똑같지만 속은 다르다 알겠습니다. 용서해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용서하면 그건 안 되는 거라 그거 줘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어로 용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보기는 내가 하는 거나 언어로 용서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속은 다른 거라 내가 용서해지 속 뒤틀려 죽십니다. 하나님의 언어로 용서가 되면 그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거라 내가 하면 내 의가 됩니다. 절대 우리는 안 됩니다.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그 마음 그 은혜가 모든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거라 내가 하면 내 의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로 감동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자, 컴퓨터 보십시오. 자, 31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이게 뭡니까? 삐지임이었거든 그러니까 무엇이 잘못된가 전부 다 깨닫게 되는 거라 자, 보십시오.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정한 일 때문에 스스로 밉게 버리라 자기가 어떤 행위를 봐주면 아, 어째 내가 이 꼬라지가 됐던 거 한탄이 나옵니다. 어떤 한탄 고린도우서 7장 보십시오. 10절 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계를 이루게 할 것이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근심도 두 개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회계를 만들지만 세상 근심은 이게 사망입니다. 이것도 다른 거라 똑같이 근심인데 하나는 생리와 하나는 사망입니다. 그럼 또 보십시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한 이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한 이 근심이 이게 뭡니까? 말씀이 빚이니까 자기 불신한 행위 악한 행위를 전부 깨닫게 되지.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고 얼마나 변명하게 하고 얼마나 분하고 얼마나 두루며 말씀 깨달았지. 이 말씀 깨닫지 못하고 지금까지 속아왔던 그 말씀은 얼마나 불이 나는지 불이 나지. 그리고 야 믿음이 좋은 전인데 깨닫게 하니까 믿음 전부 다 헛밥이다. 이래서 죽어서 100% 치고 가는데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니까 얼마나 두려운지 마신 깨달았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이 있으면 이런 파장이 마음속이 좋습니다. 이 심함은 되게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와야 되는 거라 이런 과정이 와야 됩니다. 이 한복은 8주장 돌아갑니다. 30일 전 그러므로 예수께도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이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그하며 주님 말씀을 듣고 지키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안답니다. 그러면 자유하게 되는 거라 자 보십니다. 여기서 여기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 말씀을 가하면 말씀 깨닫고 말씀대로 순정하면 이런 모든 죄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유는 진리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덜해야 되는 거라 진리 부재 때문에 문제 생긴 모든 문제는 진리 깨달으면 다 해결이 다 됩니다. 해결이 다 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정하면 모든 죄에 대한 모든 포로드입니다. 전부 자유입니다. 자유 방법이 진리 말씀을 깨닫고 순정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모든 이런 여기 생강전입니다. 그리고 말씀 들었다면 말씀 그 들어가야 됩니다. 그 말씀보다 진리를 더 높이면 안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생각에 죄악 사로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방법이 될까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야빼면 몇 시간 남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잠 잘 때도 제가 혹시 밤에 잘 때 토요일날 밤에 잘 때 설교 준비가 다 안 될 때 있거든. 그러면 눈 감고 설교 생각합니다. 그거 웃깁니다. 여러분 꿈꾸도 설교 꿈꾸는 거라 준비가 다 안 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이 100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진리가 100이 뭐냐 뭔가 다 드러납니다. 그치? 자 가장 기본적인 것 아내 보고 뭘 요구합니까? 에베소서 6장 못 씁니다. 에베소서 6장 이제 우리는 주님 말씀을 거하셔야 되는데 에베소서 5장 보십니다. 자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토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늘에게 감사하며 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리토를 경향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하슬분 아미라 하슬분 안되는 분 아미라 왜 안될까요? 자 자기 이론이 있지 그리고 자기 생각이 있는 거라 그리고 아이고 그래야 살 수 있나 딱 고집힙니다. 안됩니다. 여러분 이 하늘 나라 이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들 여러분들은 남편을 주님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 개뜻같은 남편을 어떻게 그것은 망가 안되는 거라 그런데 주님의 마음이 마면 남편이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님 안되는 걸 하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료리 역사하시면 하늘의 피차 경향으로 말씀이 순종하믄요. 아내는 남편을 주를 섬기도 섬기고 복종합니다. 경야가 복종이 가능합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그 다음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도 계셔 그를 사랑하시고 십자가 자신을 주심까지 똑같이 아내라는 거라 남편들아 남편들아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아멘하십니다. 안 되는 분은 아멘합니다. 항상 뻔뻔한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집사 대답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자신 있는 모임입니다. 이거는 남편에게 물어보면 안되고 아내에게 확인됩니다. 아내에게 우리 김정김사는 마시고 오십시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목숨을 주는 사랑해야 되는 거라 왜 안될까요? 우리 잘못된 생각에 잘못된 일에 빠져있는 거라 어찌거라 살노? 그럼 안됩니다. 이 말씀 그대로 가야 됩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가면 거룩함이 험이게 되는 거라 예입니다. 성령의 모든 환경 속에 모든 장애 속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하나 말씀하시거든 그 말씀 깨닫고 그렇게 하시면 성령의 도심으로 성령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심으로 모든 귤에 모든 말씀에 순종 복종을 가능케 거분이 하세요. 왜 안될까요? 성령 충만하거든 제 생각이 많습니다. 그러면 안됩니다. 좋게 말할 때 죽여놔야 됩니다. 제 생각 자 봅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을 다 시키려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영생 복락하는 그 바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들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인정하지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다 아시는 말씀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 거치됩니다. 이거 안 가지고 우리 신앙은 성축 안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반드시 치료되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시킬 때 예수님의 말씀 묵사하고 고두로 반응하는 이것이 우리 신앙의 성축입니다. 할렐리아 자 방법은요? 기도하세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기도합니다.